어 우리 이제 벌써 이십.. 이십기? 아니 이십.. 사십기.. 사십기 그냥 이십학번 마지막 노랜데 저기.. 뭐.. 20학번 친구들 오셨나요? 손잡으세요 별로 안오세요 마지막 곡인데 어.. 여러분 요즘 뭐 중간고사랑 불안고사 사이인데 어 과제 많으시지 않으세요? 많으세요 많으시지 않으세요?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노래를 구매했는데요 저희가 과제 곡을 시작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뭐야 교수님.. 죄송합니다.. 죄송합니다.. 교수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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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교수님 과제는 다섯개군요 네.. 아.. 진짜 졸입lik만 없어요 다 태울께요 내 심지어 손잡고 하지 나쁜 게 다 우용 잠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앙뇽 앙뇽 흥흥하지 않지만 신분을 옮냐시기에 열어보자면 학생들에게 다 희한 과제를 내리시리라고 이 노래 무슨 이름이 쓰나 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이래 천만 걸레 남주네 이 단적인 향의 과제를 받았음에 드렸음에 모든 게 죄송합니다 이 너무나 말해서 모든 게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드리고 사과드리고 하핀을 받았지만 이 노래 이미 쓰나에서 쓰는 노래 이래 좀 만원해 장충해 이런 경쟁이 향해 거대와 쓴 내 그 웃음 내 고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썩지 고수님 죄송합니다 고수님 죄송합니다 고수님 죄송합니다 고수님 죄송합니다 고수님 butt 난 이 바닥에 원래 풍한 눈물에 여인같이 속이는 공간이 달라 이른같이 눈물이 남의 모든 거에 남의 신물들도 꼬부꼬부가 면역세 밤에 몇 개 희망을 느끼는 기분에 다 해오셔요 그걸로 다 해오어요